남자 오늘 의상도 아주 그냥 젊게 멋지게 스포티하게 입었습니다 김정현이 부릅니다 간대요 글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한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점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뵈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뵈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남의 사람 뵈러 글쎄 간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간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뵈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상세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남의 사람 뵈러 간대요 해결고 안녕!